두나무는 투자 전문 자회사인 두나무 앤 파트너스와 함께 26개 기업에 약 550억 원의 투자를 진행했다고 16일 공개했습니다. 두나무와 두나무 앤 파트너스는 블록체인 및 핀테크 생태계 조성과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 3월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3년간 1,000억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약 1년 만에 투자 목표 규모의 절반 이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양산은 총 26개 기업에 활발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두나무 앤 파트너스의 경우 블록체인 산업 핵심 기술과 응용 서비스, 블록체인 도입이 유망한 분야, 핀테크 등 블록체인과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미래 기술 대상에 투자를 집중해 왔습니다. 주요 투자사는 스테이블 코인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결제 시스템 혁신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테라, 올 2월 말 기준 87조 원의 고객 연동 자산을 확보한 모바일 자산관리 플랫폼 뱅크셀러드를 운영하는 레이니스트, 전세계 3천만 다운로드를 돌파한 리듬게임 슈퍼스타 개발사 달콤소프트, P2P 금융기업 어니스트 펀드, 온라인 종합여행사 타이드스케어, 중소사업자 매출관리 솔루션 캐시노트를 운영하는 한국신용 데이터,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투자은행 플랫폼 핀헤이븐, 종합 MCN 기업 샌드박스 네트워크 등입니다. 게임업체 넵튠과도 총 100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조성하며 블록체인 개인기업에 대한 공동 투자도 진행했습니다. 게임사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기 위한 분주한 발걸음입니다.